지난달에 추락한 에티오피아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예비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고 여객기 조종사들이 사고 직전 제조사인 보잉이 정한 비상 절차에 따라 기체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여객기 블랙박스 등을 회수해 프랑스와 공조,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당국이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종사들은 공항을 이륙한 뒤 비행기 기수가 갑자기 하락하자 처음에는 보잉사의 표준 비상 점검표에 따라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인 MCAS를 차단하고 수동으로 안정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MCAS는 날개가 양력을 잃을 경우 자동으로 비행기 기수를 낮추어 낮은 속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작동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도 여객기 보잉 737 맥스 여객기가 이륙 직후 MCAS 오작동했다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도 조종사가 MCAS를 무력화하고 수동 조종으로 추락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 여객기에서는 조종사들이 수동 조종으로 전환했음에도 기수가 계속 하락하자 MCAS를 다시 작동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보잉사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한편 보잉사는 아직 뚜렷한 입장과 정전화나 MCAS를 다시 작동할 수 있는 논의를 보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잉사는 아직 뚜렷한 입장에서 저장한 입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